자 최상일 프로젝트 또한 NK 난구원 쌤입니다. 자 이번에 3월 학평 화학원 분석이야.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이 했지. 진짜 현장에서 친구들한테 참 많은 애들이 속된 말로 쌤한테 꼬지르더라고. 쌤 언어 시험 보는데 이게 뭔가 했고요. 화학 보는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맞아. 이 시험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얘 무슨 남궁원 모의고사도 아니고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너희들이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게 문제를 줘야 되는데 계산이 들어간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30분 내에 해결하기가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시 교육청 문제는 평가원하고 조금 스타일이 틀린 것들이 많아. 약간 좀 수수께끼 스타일의 문제들이 꽤 있었지. 그리고 쌤이 계속 얘기하겠지만 약간 화학원에서 맨날 조건으로 쓰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몰수는 부피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전적으로 이용한 문제가 나왔어. 사실 이거는 화학2에 나오는 기체 파트하고 오히려 더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조건이나 이런 거 할 때 맨날 나오는 거였거든. 이걸 안 배웠다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조금 화학원을 갖다가 평소에 평가원이 주도하던 그 범위를 조금 유형을 갖다가 넘어간 것도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스타일을 너희가 볼 때는 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평가원에 기존에 있던 유형을 자료만 다른 형태로 바꿔서 낸 유형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또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 특유의 수수께끼 유형의 신유형이라 볼 수 있는 문제들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쉽지 않았어.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갖다 같이 해보자. 자 지금 보면 뭐 DNA 구조, 탄소 동소체, 화학 반응식, 원자의 구성 입자, 분자의 구조, 주기율, 극성 이 8번이 실험식 구하는 방법이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질량백분율을 이용해서 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응용이 약간 특이한 형태 정도? 화합물의 조성과 화학식, 화학결합. 처음에는 그렇게 정답률이 낮은 부분들이 없어요. 뒤로 가면 수원자의 전자전위, 선스펙트럼, 산과 염기의 정의, 탄화수의 구조도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산화한원 반응. 근데 여기 있지? 정답률만 봐도 보이잖아. 신유형이야 이거. 이걸 화원이라고 해야 되겠는가? 좀 애매한. 16번 주기성.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라. 지금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거의 폭탄이란 말이야.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자 이런 유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이온들 간의 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나눠해야 되는 거라서 약간 좀 신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화학반응의 양적관계. 이것도 우리가 주로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원자의 전자배치. 19번은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러니까 쌤이 항상 주장한 게 있어. 너희들이 자꾸 4대 천왕만 집중한단 말이야. 화학반응식의 양적관계. 산화한원 반응의 양적관계.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탄화수의 구조. 내가 요새 전자배치하고 주기율을 묶어서 또는 전자배치와 분자의 모양을 엮어서 킬러문항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지금 이 19번 같은 경우가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20번 산화한원 반응의 양적관계. 요것도 기존에 없던 스타일이라는 게 아니고 있던 스타일인데 조건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신유형에 가까워. 그런 것들이 정답률이 30% 미만이야. 마지막 페이지는 정답률이 40%가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 한 15번부터 20번까지 폭탄이지. 그래서 등급컷이 그렇게 낮게 나온 거야. 지금 보면. 우리가 8, 13, 15, 17, 18, 19, 20번 정도는 난이도 상위 문항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앞부분의 문제들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고 이런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정답률이 높고 뒤쪽에는 아예 폭탄을 갖다가 모아놨기 때문에 정답률이 뚝 떨어진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15, 17, 20번 정도를 신유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15번 문항 이거는 화투의 기체 파트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화원에 문제에 낸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근데 심플해. 이런 유형이 6월, 9월 평가원 모평에 나왔어. 그럼 올해 수능에 나오는 거야. 일단 던져줬으니 우리가 해결을 하고 풀이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아무래도 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쌤이 오랜 기간을 이 모의고사 등급컷을 봐왔는데 이게 화학이 40점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상당히 3월부터 좀 언어하고 이 화원을 왜 하필이면 이렇게 너희들을 괴롭혀야 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이건 쌤은 음모가 있다고 생각해. 이건 미스테리야 진짜.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양적관계 관련 몰수 다루고 분자량이 어떻고 이런 양적관계에 관련된 게 여러 가지 문항들의 융합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시간이 부족한 거야. 딱 A라는 문제면 A로만 가면 되는데 거기에 양적관계가 조금씩 붙어있단 말이야. 숨어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은 쉽지 않았다. 너희들 입장에 멘탈에 사실 좀 시험을 보면서 붕괴가 왔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멘탈에 붕괴가 왔는데 1등급 맞은 친구며 2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현장에 보면 많아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 똑같아. 2, 3등급이야. 멘탈이 붕괴돼서 제대로 못한 거야. 사실 그 상황에서 하나, 두 개만 더 맞았어도 1등급 가는 거거든. 결국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세상에서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다 너희가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도 어려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에 정확한 답들을 많이 구해내는 게 결국은 언제나 시험의 승부겠죠.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왜? 우리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3평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쇼킹한 등급 컷이죠. 지금 더 떨어졌네요. 현 상황에서 37까지 갔네요. 2등급이 32. 작년에 비하면 5점, 6점씩이 낮아요.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닌 상황이야. 근데 지금 보면 원점수 37이 표점으로 84거든.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 이었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 일단 끝났습니다. 이 3평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좌절하거나 뭐 멘탈이 붕괴되었으면 공부가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핑계인 거야. 3평이 지났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채워야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쌤도 곧 너희들 위해서 기출변형 CPR 강의를 갖다가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기출을 보는 새로운 시각 너희들이 OT를 보면 좀 더 쌤이 어떤 식으로 기출을 분석하고 접근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여기 문제들이 새로운 것 같지만 평가원에 있던 유형을 갖다가 자료만 다르게 만들어서 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은 모든 문제는 평가원 문항이 가장 베이스에 깔린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평가원 기출들을 해석을 하고 글을 응용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일단 1학기는 명확하게 기출분석입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쌤은 누구? 최상위 1%를 집도하는 NK 난구원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